안녕하세요. 제슨맘이에요. 요것만 하고 잠을 자야 되겠네요. 벌써 12시가 다 되네요. 자, sudo apt install python3 pip 이 명령을 해서 sudo-h pip3 install json status를 이런 명령을 해주게 되면 요렇게 제슨 나노 모니터를 하고 제어하는 패키지가 나와요. 이렇게 에코 시스템이 작동이 되고 있어요. cpu가 1,2,3,4개 저번에 뭐가 8개라고 얘기했는데 8코아 이거는 지금 지금 cpu가 1,2,3,4개가 있고 여기 지금 메모리 사용하는 양이 요렇게 다 이제 나와요. 몇 볼트 안에서 cpu는 어떻게 하고 있고 gpu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gpu만 요렇게 또 보여주기도 하고 요런 식으로 네, 제펙 4.5.1에 대해서 요런 식으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메모리는 요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인포메이션은 그래서 인포메이션은 104.5.1 버전 3.1.0이고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다 나오네요. 쿠다 버전, 오픈 cv 버전, 텐서 rt 버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키트를 누르고 오늘은 잠을 자야 되겠습니다. 이상 제슴맘이었습니다. 이상 제슴맘이었습니다. Mommy Mommy